현재 레벨 247레벨이구요 자 이번에 해볼 영상은 다음 250 중간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스 미스 뽑기는 대포쏘기로 하고 있으며 아델이 레벨 250 달성시 그 뒤에 대포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 겸 선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확률은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현재 이렇게 많은 캐릭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퍼가 19개 블레스터가 10개 와일드 헌터 4개 다크나이트 3개 호영 2개 비숍 2개 그리고 제논 루미너스 메카닉 아크 배틀메이즈 윈드브레이커가 하나씩 되어있습니다 아예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까지의 중간점검 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였습니다 제대로 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